짐이 완전... 한가득 짐 저희는 비행기 타기 전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급식탕수 저는 카레 우리 이번 설에 용돈 많이 받았다 아 나 아예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총 75만원? 한가득 면세도 찾았습니다 꽤 많네? 좀 무겁다 그래서 면세도 찾기만 저희 드디어 비행기 탑니다 한 2시간 지연됐는데 드디어 타요 야 진짜 고세 처치해졌다 50만원 20만원 1,000원 2,000원 소셜 태국에서... 누가 봐도 태국인데? 타이밍 고데기를 많이 많이 해봤습니다 포즈가 나왔습니다 설마 잎에! 좋게? 저희에서 왔습니다 야 과일 여기가 다 있네 여기가 다 있네 클리 birds 너무 예뻐 빙사인데 빙사다 빙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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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화장실 로고 다 하고 차를 받았습니다 야 이거 쓸래? 써야지 내일 또 먹을게 이 영상이 너무 많이 익은 것 같지 않냐? 이 영상이 너무 많이 익은 것 같지 않냐? 정체 불명이다 정체 불명이다 그리고 인사 다시 뵙지 뵙지 지금 안 되면 윅대가 좋아해 오늘 밤에 수고하천 은혜 서기 서기 마이 고은이가 둘이 라지 먹던데 뭐 시킬래? 에? 왜 라지? 고은이가 둘이 라지 먹던데 아 둘이서? 어 고은이야 또 막 한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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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봐? 우리가 너무 여기 온도에 적응된거에요? 우리가 너무 여기 온도에 적응된거에요? 아 망고 하나도 안먹었어 먹을래 사람 되게 많은데? 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는 없는거 같아요 저는 8번 칸이라서 어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탔어요 여러분 탔어요 탔어요 배낭이 그 짐 밑에 안들어가가지고 그냥 옆에다 뒀어요 요렇게 생겼고 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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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